저희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과 같은 각종 여러가지 비용 손해의 지난 시간에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었는데요. 비용 손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청구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가장 비용 손해 항목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활용되고 있는 과거의 형사합의 지원금과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비교해서 차이점과 공통점 등이 있는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관에서 어떻게 해당 문구가 구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형사합의 지원금 과거에 판매되던 내용이죠. 최근에는 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망, 부상, 중상해 등 이렇게 담보별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사망사고의 경우에 형사합의금에서는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다. 사망하게 한 경우 이제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 피해자에는 피보험자의 부모, 그리고 배우자, 자녀는 제외된다. 이건 동일하죠. 사망하게 한 경우에 여기까지 동일해요. 그런데 한 사고당, 한 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실손보상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때는 정액보상 형태였다고 하면 이때는 실손보상 형태로 한 사고당 실제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게끔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상은 어떨까요? 부상은 형사합의금에 있어서는 10대 중과실로 인해서 피해자가 40일, 70일, 140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고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경우 이러한 기준들은 동일합니다. 40일, 70일, 140일 이상 역시 중대 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역시나 한 사고당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역시나 지급을 하는 실손보상 형태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중상해와 공탁 같은 경우는 형사합의금에서는 없는 조항이었죠. 그런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중상해일 때와 공탁시에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추가 신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중상해 사고일 때 이때는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입니다.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일 때 부상 이때는 일반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심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중상해일 때 일반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상해를 입혀서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되거나 혹은 자배법상 정한 상해 급수 1급, 2급 또는 상급 1, 2, 3급에 해당하는 중상의 기도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상을 입힌 경우 역시 한 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지급을 하게끔 중상에 관련된 조항도 별도로 명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탁시입니다. 공탁 같은 경우는 보통 피해자에 의해서 형사합의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요. 보통 당사자,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죠. 세 가지는 그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약에 공탁을 한 경우 가해자 측에서 공탁을 한 경우 그때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그 공탁금액을 실제로 가입한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게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